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남한산성에 가볼거에요. 남한산성 저는 아직 한번도 안가보았는데 매장에서 가깝기도 하고 멧돼지코스라고 많이 그리시죠. 그래서 거기 한번 타보고 싶어서 가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인데 남산 탈출해서 너무 기뻐요. 34.6도 마약은 날씨 되면 한 37,8도 덧붙입니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늘도 없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한산성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남산보다는 길이가 좀 있어서 더 재밌어요. 너무 짧은 거리만 다니다가 그래도 약간은 힘들어도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서 더 타는 재미도 있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지만 오랜만에 좀 길게도 타서고 좀 힘도 더 들고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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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보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가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랑 재밌는 영상 찍을 계획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